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강서구도 구민 안전을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새마을 지도자 강서구협의회는 지난 2월 7일 방역 발대식을 갖고 8일과 9일 주말 동안 방역을 희망하는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50여 곳에 대해 살균 소독을 진행했습니다. 강서구는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엄격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내리며 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